안녕하세요. 엘린 선생님이에요. 오늘 배워볼 이야기는 새로운 걸 해볼까요? 에요. 새로운 걸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가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. 요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.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. 꽃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어요. 그러면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공부해볼까요? 새로운 하다 해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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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집 머무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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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듣다 듣다 충격 충격 충격을 받다 충격을 받다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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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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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을 짜다 계획을 짜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많은 요리 기타 요가 배우다 일하다 꽃 키우다 그리고 고양이 함께 시간 더 보내다 보내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